8대 지방선거 8대 지방선거, 2022년도 서울시장선거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종로구 사례지만 이 사례는 바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울시장선거의 종로구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종로구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이와 같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전산 프로그램, 전산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동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냐? 이거는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밝혀낸 것이 이 선거 데이터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장의 테이블로 여러분들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 기본소득의 신지혜 후보, 무소속의 김광종 후보입니다. 다섯 명이 출마했습니다.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던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득표수의 20%를 다 빼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를 다 합쳐서 총 80%입니다. 이 표를 합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함께 넘긴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6,243표 가운데서 20%인 3,249표를 빼앗겼고 권수정 후보는 95표,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는 18표, 김광종 후보는 15표를 이게 이런 프로그래머자가 돌린 겁니다. 총 종로구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죠? 손해를 댄 숫자는 3,377표의 2배입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로 계산을 더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얼마를 가져갔는가 하니까 오세훈 후보 외에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다 4명의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8.881%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빼앗고 한쪽에 더해줬으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17.8%를 만진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4명 후보한테서 얼마를 빼앗아간 냐가 계산을 해보니까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2022년터 요리일 종로구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7.8%를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4명의 후보한테 오세훈을 포함한 4명의 후보에서 8.881%를 가져다가 송영길 후보가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밝혀준 겁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로 바로 데칼코마니 같은 모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